예진아, 다 씻었어? 사진이도? 어, 엄마다. 아줌마, 안녕하십시오. 아이고, 애도 힘든데 강호까지 씻기느라고 고생 많았다. 고생은 무슨 아니에요. 아니, 고생한 건 아니 왜 네가 한 일이야? 그래, 고맙다, 삼식아. 강호하고 아줌마는 갈 데가 있어서 여기서 인사하자. 강호야, 인사해. 고마워. 고맙습니다. 예진아, 서진아, 안녕. 다음 주에도 목욕탕 꼭 같이 오자. 응, 그러자. 갈게. 안녕. 얘들아, 인사해야지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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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또 목욕하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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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